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1월 마음건강 톡톡 콘서트를 운영합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 성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우 전문의가 강사로 나서 좋은 생각이 좋은 나를 만든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긍정심리학을 주제로 강연과 양방향 소통을 펼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센터로 전화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